오늘은 푸르미 뉴헨베르크와 함께 인사드립니다. 요아이 너무너무 이쁘겠죠?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물이 든 이 친구는 뉴헨베르크라는 친구구요. 오늘은 푸르미가 또 120종이 넘는 아이들로 준비해봤습니다. 요아이들 설명 들어가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들 첫번째 아이, 요아이 초코 브라운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첫번째로 소개할 라인은 이 친구는 초코 브라운이라는 친구입니다. 초코 브라운이 가져올 때보다 물이 들어서 더 밝은 톤으로 변했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더 화려하고 더 이뻐 보이는 아이입니다. 초코 브라운, 이 친구 이두근생이구요. 15,000원입니다. 라인이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? 이 친구는 레드 아가라는 친구다. 이 친구는 6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퍼플 브라운 톤이 같이 떠는 아이, 이 친구는 브라운 걸스라는 친구에요. 브라운 걸스, 3두근생이구요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가운데 가로키에 피멍이 들면서 이뻐지는 아이, 이 친구는 레드 롱기시마입니다. 롱기시마가 좀 단가가 있죠. 이 친구는 레드 롱기시마 신품종이구요. 이 친구가 3두가 4만 5,0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인데요. 푸르미는 이 친구 이두근생, 3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, 이두자연군생입니다. 이 친구는 카발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, 카발디, 이두근생, 이 친구 7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보시면은 약간 올리비아도 많이 닮은 아이, 이 친구는 여러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아이, 이 친구는 뮬리라는 친구입니다. 뮬리, 레드 오렌지 빛으로 뿌리던 아이구요. 이 친구 12,000원입니다.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벨타나입니다. 벨타나, 이렇게 외두구요. 짱짱하게 완전 굳혀진 친구구요.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나오는 친구,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인데요. 이 일본 블루 서프라이즈라고도 부르는 분들이 이렇게 두가지를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요. 이 친구는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, 10cm 하분에 있는 사이즈구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더 짱짱하게 굳혀진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. 진짜 오븐에서 이렇게 넘쳐나는 사이즈입니다. 이 친구는 같은 8,000원입니다. 이 친구 레몬누즈입니다. 레몬누즈, 이렇게 뺑토리로, 이렇게 뺑토리로 자구를 다 달고 있는 레몬누즈,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스타 마크입니다. 스타 마크,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구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얘는 종자 포토는 아니구요. 8cm가 넘는 원형 포토에 있는, 이 친구는 멕시코 미니마입니다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UA는 밀크샤벳이란 친구에요. 밀크샤벳,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구요. 외도에도 지금 단가가 좀 있는 아이입니다. 그런데 이 친구는 사도, 자연, 군생 15,000원입니다. 오렌지 피조로 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든 이 친구는 미니 고사홍이에요. 미니 고사홍,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. 자구를 또 두 개, 귀엽게 달고 있는 아이,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신품종입니다. 가격이 이 친구도 후덜덜한 친구입니다. 러브 애플이란 칩니다. 이름도 이쁜아이, 러브 애플이. 여기서 더 진한 자줏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. 물이 드는 정말 상당히 이쁜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3도 군생이구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루키입니다. 루키의 4도 군생이구요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종자 포토에서 귀엽고, 짱깜찍하게 크고 있는 아이, 이 친구는 히카수입니다. 히카수,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여기는 핑크 러브라는 친구입니다. 이 앞에 히카수랑 루키까지, 이렇게 또 뒤에 또 몇 개 올릴 건데요. 이 친구는 기다려달라고 하시고, 이렇게 보관을 해드렸는데, 마지막에 또 취소를 해주셨어요. 그냥 빨리 취소해주시면, 저는 다른 분한테 또 판매를 하는데요. 뭐 어쩌겠어요. 이렇게 또 상황이 안되면, 제가 이렇게 또 뒤에 올리면 되죠. 뭐, 이렇게 또 취소를 해주셔서,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. 핑크 러브, 4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로제트도 너무너무 귀엽고, 오렌지빛, 핑크빛, 퍼플빛, 여러가지 색감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, 버스키라는 친구입니다. 버스키,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이 친구, 류 샤롤루지입니다. 이렇게 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든 아이,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가구를 여기 3개, 여기 3개, 6두를 갖고 달고 있는 이 친구는, 7두 자연쿤생 핑크루비입니다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사이즈는 거의 13cm 정도 나오는 중품입니다. 핑크루비입니다. 이 친구는 로제트가 완전 통통한 오팔리나입니다. 오팔리나,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. 이 친구는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죠. 가을빛을 보이고 있는 아이의 색감이, 가을을 연상시키는 바이솔입니다. 이 친구, 3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핑크엔젤이라는 친구예요. 핑크엔젤, 7두 자연쿤생입니다. 이 친구 사이즈는 10cm가 넘는 사이즈인데요. 이 친구, 2만원이고요. 이 친구가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. 이렇게 통통해지는 아이고요. 약간 라즈베리 아이스에서 닮았는데요. 라즈베리 아이스보다 훨씬 더 예쁘고, 물듬이 이렇게 너무너무 이쁜 아이예요. 이 친구, 핑크엔젤이라는 친구, 7두 군생이 2만원입니다. 이 친구는 15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핑크엔젤이라는 친구입니다. 여기 자구도 이렇게 귀엽게 달고 있는 아이입니다. 손톱도 너무너무 이쁜 아이치고, 이 친구는 토스카델리 자연군생입니다. 3두 자연군생, 제가 앞전 영상에 2만 5천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. 이 친구, 오늘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토스카델리 웨드에도 가격대가 좀 있는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모근둥이입니다. 3두 군생, 손톱도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이 친구, 2만원입니다. 이 친구는 금줄도 약간 이렇게 가있는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오로라 핑크라는 친구입니다. 오로라 핑크, 이 친구, 1만원입니다. 7.5분에서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. 레드탄입니다. 레드탄, 이 친구 4천원입니다. 요아이는 이렇게 크는 게 약간 분지가 되면서 크는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메이비라는 친구입니다. 메이비, 이 친구 6천원입니다. 로아, 로아입니다. 이 친구는 오렌지 빛이 지금 도는데요. 이 친구는 굳혀지면 핑크빛도 같이 도면 이쁜 아이입니다. 이 친구 3천원입니다. 짱짱하게 굳혀진 몽불랑입니다. 몽불랑, 3두 자연군생이고요. 이 친구 8천원입니다. 이 친구는 자조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. 이렇게 각이 지는 쪽으로 다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드는 아이. 이 친구는 미산이란 친구입니다. 미산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이 친구 13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10cm가 넘는 아이. 그런데 가운데가 조금 물이 좀 덜 들었는데요. 이 친구는 독일 샴페인입니다. 독일 샴페인. 이 친구 5천원입니다. 이 친구는 다크아이스라는 친구입니다. 하얀 100분이 나오면서 크는 아이고요. 다크아이스. 이 친구 10,000원입니다. 이 친구 목련아입니다. 목련아. 이두 군생이고요.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7cm 정도 되는 사이즈. 이 친구 15,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. 이 친구 오늘 13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캣우먼입니다. 캣우먼. 이 친구도 이렇게 색감이 약간 고양이상을 갖고 있는 로제트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. 약간 금줄도 이렇게 살짝씩 가 있는 아이. 이 친구 캣우먼 8,000원입니다.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. 립토스 모듬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칠두를 갖고 있는 아이고요. 이 친구 10,000원입니다. 이 친구도 신품종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있는 아이. 이 친구는 레드 초코 라인이라는 친구입니다.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아이고요. 귀염한 로제트를 갖고 있는 아이. 이 친구 2,000원입니다. 아카 울리스입니다. 여기서 물이 들면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. 연지는 무난하게 캐오는 아이. 이 친구는 자연 군생입니다. 자구를 여기에 달고 있는 아이고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연지 바이올렛이라는 친구입니다. 로제트도 이렇게 약간 바이올렛 퀸을 닮은 아이. 로제트도 그렇고 물듬이 더 이쁘. 이 친구는 이두 군생이라. 이 친구를 제가 15,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. 이두 군생. 이 친구는 12,000원에 판매했습니다.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입니다. 연지 바이올렛이라는 친구입니다. 손톱이 참 이쁜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카퍼필드라는 친구입니다. 로제트도 그렇고 손톱이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아이. 이 친구는 12,000원입니다. 라밀라떼입니다. 라밀라떼 4도 군생이고요. 이 친구는 꽃이 이쁜 아이죠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레드 애플이라는 친구인데요. 삼두를 12,000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5도 군생입니다. 이 친구 13,000원에 판매했습니다.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고요. 이 친구는 약간 금기가 있는 이 친구는 흑수정 로즈라는 친구입니다. 흑수정 로즈 보시면은 육두 자연 군생입니다.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는 10cm 사이즈를 넘는 아이 10cm가 넘는 아이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고요. 이 금졸이 살짝살짝 있는 아이 이 친구는 흑수정 로즈 이 친구는 육두 군생입니다. 이 친구는 새별금이라는 친구입니다. 11두 자연 군생이고요. 이 친구는 레드 오렌지 빛으로 무리드는 아이입니다. 아니 레드 색이 아니고요. 약간 진한 핑크 오렌지 빛이 같이 도는 아이예요. 이 친구는 새별금 이 친구 3만원입니다. 코스무스 적심 군생입니다. 사두 군생이고요. 이 친구 12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사라히메입니다. 사라히메가 좀 단가가 올라간 아이인데요. 이 친구는 6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흑수정 로즈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코사지입니다. 코사지 4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 뉴보란이라는 친구입니다. 뉴보란 사두 자연 군생이고요. 이 친구 15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벨라도나입니다. 지금 핑크색에 이렇게 핑크... 아니 손톱이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 벨라도나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이 메비나입니다. 메비나 욕도 군생이고요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네, 이 물듬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 이 친구는 부용 철하입니다. 이런 수형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. 이렇게 뒤에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자고를, 이렇게 생어를 달고 있는 부용 철하 이 친구 12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후레이뉴인데요. 삼두 군생입니다. 이렇게 좀 상처가 있어서 이 친구는 삼두 군생인데 6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이 친구도 색감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. 이 친구는 블랙 라쿤이라는 친구예요. 제가 앞전에 만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요. 이 친구는 8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블랙 라쿤입니다. 레드빛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. 지금 보시면 손톱이 이렇게 레드빛이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 이 친구는 리얼레드입니다. 리얼레드 5,000원입니다. 유웨이도 가져올 때보다 더 물이 잘 들었는데요. 이 친구는 체리쪼코라는 친구입니다. 체리쪼코. 요제트도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아이고 물도면 이렇게 가운데가 퍼플색으로 물이 들어서 매력적인 아이 이 친구도 15,000원입니다. 색감이 너무너무 예쁜 이 친구는 리얼레드, 레드, 스핀, 변이, 금이에요. 레드, 스핀, 변이, 금.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. 이 친구, 만원입니다. 서코린 보사입니다. 짱짱하게 굳혀진 목운동이입니다. 목대를 가진 아이이고요. 이 친구는 사두군생 8,000원입니다. 짱짱하게 굳혀진 푸시켓입니다. 푸시켓, 삼두자연군생이고요. 이 친구, 만 2,000원입니다. 유웨이는 더 브라운이라는 친구입니다. 더 브라운,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고요. 이 친구, 8,000원입니다. 유웨이는 루비앙이라는 친구예요. 루비앙, 제가 만 2,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. 이 친구, 오늘 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7,500원에서 너무 멋있는 수영과 수영어를 같이 겸비하고 있는 이 친구는 레드탑 철화입니다. 레드탑 철화. 레드탑 철화가 좀 단가가 있습니다. 이 친구는 25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림프 요정입니다. 종자포트에서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애인 친구, 6,000원입니다. 까만까만 엄청, 지금 영상보다 더 까맣게 생긴 이 친구는 블랙노즈입니다. 블랙노즈, 이 친구, 만원입니다. 유웨이는 엘리자베스 금인데요. 엘리자베스 금이 사이즈가 좀 가격대가 있는데요. 제가 이 친구를 오늘 정말 초특값 15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이 친구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. 이 친구는 루밍 시리우스라는 친구인데요. 그 친구를 많이 닮은 아이, 이 친구는 스키나라는 친구입니다. 4두 자연군생이고요. 로제드가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아이, 이 친구 2만원입니다. 깡짝하게 굳혀진 이 친구 로즈베이라는 친구입니다. 루비 로즈베이라는 친구, 3두 군생이고요. 이 친구, 12,000원입니다. 로제트도 그렇고, 손톱도 이렇게 레드빛으로 뿌리들어서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게 생긴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종잡부터 아니고요.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8cm 화분에 있는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스타 망고라는, 망고스타라는 친구는 망고스타. 이름도 참 잘 어울리는 아이.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, 이 친구는 2만원입니다. 색감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요. 정말 영상으로 보면, 영상보다 더 사랑스럽게 브리드나이 친구는 드레스, 아니 화이트 드레스라는 친구도 화이트 드레스. 이렇게 복대가 있는 애고요. 이 친구, 12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정말 사각꽃을 많이 닮은 그린 스위티라는 친구래요. 그린 스위티. 제가 사각꽃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. 이 친구는 짱짱하게 완전 굳혀진 물건등입니다. 자연 군생이고요.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가 이렇게 사각꽃이거든요. 외두요.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완전 똑같이 생겼죠. 거의 흡사하게 생긴 이 친구는 그린 스위티라는 친구입니다.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친구가 그린 스위티, 이 친구가 사각꽃입니다. 이 친구는 묽은등이고요. 그린 스위티, 이 친구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이 친구, 20,000원입니다. 뇌에는 굳혀진 이 친구는 자라고사 엣지라는 친구입니다. 자라고사 엣지, 이 친구, 6,000원입니다. 뇌에는 갈독 갖고 올 때보다 더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. 이 친구,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죠. 이렇게 작아져서 귀엽게 달고 있는 이 친구는 비엘라 젤리라는 친구입니다. 비엘라 젤리, 이 친구, 20,000원입니다. 이 친구도 물이 너무너무 예쁘게 드는데, 이 친구는 크림노즈라는 친구입니다. 크림노즈, 이 친구, 8,000원입니다. 색감이 너무너무 예쁜 이 친구는 인디 핑크색을 갖고 있는 아이, 이 친구도 하얀 백분이 살짝 나오면서 더 우아해 보이는 아이, 이 친구는 뇌헨 베르크라는 친구, 신분증이에요. 뇌헨 베르크, 이 친구, 20,000원입니다. 사이즈는 거의 13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. 이런 목대를 갖고 있는 아이고요. 이 친구, 뇌헨 베르크라는 친구입니다. 그 애도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이 친구는 환엽송룩이랑 샹그릴라를 교배시킨 친구래요. 이 친구, 5,000원입니다. 그 애는 로제트도 그렇고, 볼둠도 너무너무 예쁜 이 친구는 모닝 변이금이에요. 모닝 변이금, 이 친구, 12,000원입니다. 천대 전송입니다. 이 친구, 3,000원입니다. 앞전에 보였던 아이, 이 친구는 룰밍 시리우스라는 친구다. 앞전에 룰밍 시리우스를 많이 닮았는데요. 그랬던 아이인데, 이 친구는 좀 로제트가 더 특히 룰밍 시리우스 같은 경우도 로제트가 조금 얇은 아이가 있고, 이렇게 넓은 아이가 있습니다. 이 친구는 룰밍 시리우스.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. 이 친구, 15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퓨어러브입니다.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부리드는 삼두자연군생이고요. 이 친구, 6,000원입니다. 오렌지빛을 갖고 있는 깨비입니다. 깨비, 이 친구, 6,000원입니다. 가격대가 좀 있는 아이, 이 친구는 안소니입니다. 안소니, 사이즈는 한 5, 6cm 정도 되는 안소니, 이 친구, 10,000원입니다. 이 친구, 핑크색으로 부리드면서 이뻐지는 아이, 이 친구는 러우 백금입니다. 러우 백금, 이 친구, 5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또 부리들 나이고요. 이 친구는 웨딩 화이트링 백금이라는 친구가 백금입니다. 이 친구는 웨딩 화이트링도 좀 단가가 있는 애인데요. 웨딩 화이트링 신품종이고요. 이 친구, 25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멀티카울 외두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애입니다. 이 친구, 2,000원입니다. 이 아이, 폴리도니스라는 친구인데요. 이렇게 오렌지, 핑크 빛이 같이 도는 애이고요. 사두, 군생이고요. 이 친구도 금이에요. 홀리, 도니스, 금, 이 친구, 25,000원입니다. 종자포트에 쪼꼬미를 올리다가 이렇게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핑크여우라는 친구입니다. 핑크여우가 이렇게 또 분질을 하고 있는 애이고요. 이렇게 사두, 군생이고요. 이 친구, 8,000원입니다. 이 외에는 릴레나라는 친구입니다. 릴레나, 로제트도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아이. 이 친구, 귀엽게 생긴 종자포트에서 귀엽게 크고 있는 애이고 이렇게 레드피트로 무리드는 애입니다. 이 친구, 6,000원입니다. 종자포트에서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애인은 휴밀리스입니다. 휴밀리스, 이 친구, 5,000원입니다. 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드는 제이드 스타입니다. 제이드 스타, 7.5분에 있는 애이고요. 이 친구, 5,000원입니다. 아가보이 데스, 몽불랑이, 완전 쪼꿈이고요. 그런데 짱짱하게 완전 굳혀진 친구고요. 이 친구, 5,000원입니다. 이 애는 굳혀지기 전 홍일이에요. 굳혀지기 모습이고요. 지금 꽃대가 올라와서 더 러블리, 러블리해 보이는 아이고요. 핑크색이 살짝 도는 아이, 이 친구는 홍일이라는 친구입니다. 홍일, 이 친구, 12,000원입니다. 로제트도 그렇고, 볼듬이 참 러블리하게 생긴 아이입니다.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. 지금 영상보다 정말 실물이 더 이쁜 아이, 이 친구는 바울렛 로즈라는 친구입니다. 바울렛 로즈, 이 친구, 12,000원입니다. 이 애인은 나단이라는 친구인데요. 이 친구는 나단 백금입니다. 나단 백금, 이 친구, 12,000원입니다. 7.5분에서 이렇게 쪼꼬미로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. 이 친구, 손뚝 보시면 너무너무 이쁘죠. 우리 연네입니다. 우리 연네, 이두근생이고요. 이 친구, 5,000원입니다. 살짝 백금이 나오면서 가운데가 퍼플색으로 브리든 아이, 이 친구는 퍼플 밍크라는 친구입니다. 퍼플 밍크, 이 친구, 만원입니다. 이 친구는 티볼리입니다. 티볼리,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고요. 약간 굳혀지면서, 자주 피치를 돌면서 약간 펄 느낌이 나는 아이, 이 친구는 티볼리입니다. 티볼리, 8,000원입니다. 이 애는 신디 군생입니다. 사도 군생이고요. 이 친구, 15,000원입니다.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고요. 그래서 더 뿌리들면 오렌지 빛으로 뿌리드는 아이, 이 친구는 세대베리아라는 친구입니다. 세대베리아. 사이즈는 10cm가 좀 넘는 아이이고요. 이 친구, 8,000원입니다.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. 블루 서프라이즈 사도 군생이고요. 이 친구, 8,000원입니다. 애는 15cm 넘는 화분에 들어있는, 크고 있는 아이, 이 친구는 라즈아가입니다. 라즈아가 중품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이 친구, 23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로젯트가 투명하게 크면서, 손톱 위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뿌리들면, 참 예쁜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플론입니다. 플론, 6,000원입니다. 이 친구, 7.5분에서 너무너무 색감이 예쁜 아이, 이 친구는 애플망고라는 친구입니다. 애플망고, 이 친구, 6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아무에나입니다. 아무에나가 이렇게 물이 너무너무 예쁘게 들었는데요. 이 친구는 분리가 좀 될 수 있습니다. 좀 사이즈는 거의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. 이 친구, 3,000원입니다. 로젯트가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. 너무너무 귀엽고 앙증맞게 생긴 이 친구는, 큐티 핑크라는 친구입니다. 큐티 핑크,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아이, 큐티 핑크, 이 친구, 6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짱짱하게 굳혀진 로라입니다. 로라, 이 친구 앞에는 이렇게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. 삼두 군생, 이 친구, 8,000원입니다. 크림 핑크입니다.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, 이쁜 아이, 크림 핑크, 4두 군생이고요. 이 친구, 6,000원입니다. 이 친구, 지금 전체적으로 입장에 이렇게 자주 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, 이 친구는 파인 노즈 2두 군생입니다. 이 친구, 6,000원입니다. 이 아이,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애플 립스입니다. 애플 립스, 이 친구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. 여기서 오렌지 빛에 레드 빛으로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크면 참 이쁜 애입니다. 이 친구, 만원입니다. 금도 잘 되고, 색감도 너무너무 이쁜 이 친구는 나빌레라 금이에요. 나빌레라 금, 색감도 너무너무 이쁘죠. 금도 이렇게 너무 잘 된 아이, 이 친구는 정말 착한 가격,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벤바디스입니다. 12두고요. 사이즈는 15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. 이 친구, 16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일본 백봉이에요.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, 이 친구는 4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크라켄이라는 친구예요. 크라켄, 3두 군세입니다. 이 친구, 8,000원입니다. 여기서 더 레드색으로 물이 들면 참 이쁜 애입니다. 이 친구는 레드탑이라는 친구입니다. 레드탑 5cm 정도 되는 애고요. 이 친구, 4,000원입니다. 자구를 잘 뜨는 애입니다. 이 친구는 멜로우 옐로우입니다. 이 친구는 오렌지 피처로 불이 드는 애고요. 이 친구, 4,000원입니다. 알사탕입니다.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는 애입니다. 알사탕, 이 친구, 5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레드킹스라는 친구예요. 레드킹스, 이렇게 꿀벅지를 갖고 있는 애고요. 3두 군세, 이 친구, 10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손톱이 참 매력적인 애예요. 이 친구는 율리시스라는 친구다. 율리시스, 이 친구, 6,000원입니다. 카렌입니다. 카렌, 6두 군세이고요. 이 친구, 6,000원입니다. 너무너무 귀엽고 물눈둔, 너무너무 예쁜 카렌입니다. 꽃때를 물고 있는 아이, 이 친구는 세틀로사입니다. 세틀로사는 꽃이 예쁜 애이죠. 이 친구는 4,000원입니다. 유에이는 로제트가 완전 통통하게 살이 쪄서 이쁜 아이, 이 친구는 미니 토끼라는 친구의 미니 토끼의 가운데로 이렇게 또 퍼플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. 이 친구는 6,000원입니다. 유에이는 지금 파스텔, 핑크 파스텔톤으로 물이 올라서 이쁜 아이, 러블리 러블리 색감을 갖고 있는 아이, 이 친구는 여성여성하게 생긴 색감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. 이 친구는 핑크 프리티 교배종이래요. 이 친구는 4두 군생이고요. 이 친구, 8,000원입니다. 밑에 이렇게 귀엽게 작으로 달고 있는 파랑새입니다. 파랑새, 이 친구는 적신 군생입니다. 이 친구는 5두 적신 군생 파랑새, 12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스노우 바니입니다. 스노우 바니,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. 이 친구, 8,000원입니다. 3두 군생, 스노우 바니입니다. 가운데가 핑크 브라운 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, 이 친구는 미니 누벨라라는 친구예요. 미니 누벨라, 이 친구 사이즈는 거의 15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이 친구, 10,000원입니다. 인디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참 예쁜 아이입니다. 자구를 이렇게 뺑토리를 들고 있는 아이, 이 친구는 화이트 러프라는 친구예요. 화이트 러프, 푸르미에만 있는 이 친구, 화이트 러프, 이 친구 색감을 제가 사진을 띄워드려 보겠습니다. 이 친구는 5,000원입니다. 핑크 플로라입니다. 핑크 플로라가 물이 들어서 참 예쁘죠. 로제트도 이렇게 통통하고요. 이 친구, 4,000원입니다. 먼노입니다. 먼노,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이 친구, 5,000원입니다. 레드 노블이라는 친구예요. 레드 노블, 3두 군생이고요. 이 친구, 4,000원입니다.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애입니다. 스파이시입니다. 스파이시 외두고요. 이 친구, 5,000원입니다. 제가 귀엽게 나온 아이, 그리고 라인은 핑크색으로 타고 있는 아이의 친구는 레인 드랍이에요. 레인 드랍. 라이즈는 8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이 친구, 5,000원입니다. 레인은 셀리 가든이라는 친구예요. 셀리 가든. 진한, 자주 빛보다 더 진한 색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셀리 가든, 3두 군생이고요. 로제트도 이렇게 생긴 아이의 친구는 12,000원입니다. 라울입니다. 실제 오븐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의 친구, 2,000원입니다. 아이시 그린이에요. 아이시 그린. 이두 군생이고요. 이 친구, 5,000원입니다. 얘는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이의 친구는 샤이키라는 친구예요. 샤이키. 오렌지 빛에 이렇게 레드 빛으로 피멍이 들면서 크고 있는 아이의 친구는 샤이키, 5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톰보이에요. 톰보이. 물돈도 이쁘고 로제트도 이렇게 모아져서 귀여운 아이. 톰보이. 이 친구, 4,000원입니다. 유아이는 엔젤링 철화입니다. 엔젤링 철화.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고요. 이 친구, 6,000원입니다. 나나 호크미니입니다. 나나 호크미니. 그날 얼굴 2개에 자고를 밑에 이렇게 3개 달고 있는 오드 군생. 이 친구, 3,000원입니다. 종자포드에서 너무너무 귀엽게 젤리처럼 크고 있는 아이의 친구는 쪼코 젤리라는 친구예요. 조그만데도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. 이 친구 하나 남아서 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이 친구, 쪼코 젤리입니다. 이 친구는 이카루스라는 친구입니다. 이카루스, 티볼리, 요제트도 닮은 아이 오렌지 핏으로 물이 뜨는 애입니다. 이 친구는 6,000원입니다. 피멍이 들어서 지금 물이 들어있는 애 지금 글램 핑크입니다. 글램 핑크.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이 친구, 5,000원입니다. 유아이는 가져올 때보다 물이 더 지금 레드 핏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데요. 이 친구는 4두 군색, 로조라는 친구입니다. 로조, 이 친구. 2만원에 판매했던 애인데요. 이 친구, 18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파이버드입니다. 파이버드. 이 친구는 3두고요. 이 친구, 8,000원입니다. 여기서 더 핑크색으로 물이 뜨는 애이고요. 핑크 블러시라는 친구예요. 핑크 블러시도 이제 굳혀지면서 더 크면서, 로제트가 조금 환협으로 바뀌는 친구예요. 그러면 더 이뻐지는 애이고요. 3두 군색, 핑크 블러시. 이 친구, 5,000원입니다. 유아이 서든 벨입니다. 서든 벨도 로제트가 이렇게 예쁜 애이죠. 그리고 꽃대가 올라오면 더 이뻐 보이는 애이. 이 친구는 서든 벨. 사이즈는 12cm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. 이 친구, 10,000원입니다.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입니다. 보라보라 보라색으로 브리든 애이. 이 친구는 덴트라찐 금입니다. 덴트라찐 금. 적심 군색이고요.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. 색감도 이쁘고. 이 외에는 이렇게 또 분지가 되고 있네요. 이 친구는 덴트라찐 금. 이 친구 사이즈는 허위 15c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. 덴트라찐 금. 이 친구, 32,000원입니다. 오늘은 루비안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구름이는 또 다음 영상 더 이쁜 아이로 목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.